뭐야 나 이 클랜 들어간 적 없는데 에? 아 승대 들어갔어 일단 그냥 클래저네 상관없어 나 어떤 클랜이든 뭐 클래저나 하면 어때 여기 한 명 있다 고수 채널 클랜 화장 줘봐 화장 좀 나랑 깨창 기모지 클랜 뭐야 이거 이 클랜 뭐야 잠깐만 야 나 팩 어디갔어 잠깐만 이 클랜 내 팩 어디갔냐 나랑 깨창 기모지 클랜 이 클랜 뭐야 자 반샷 헐 겁나 잘하신다 자 우리 2세잖아 저거 반샷 승리야 저거 반샷 승리야 저거 반샷 반샷이야 나이스 승리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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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망치 야 쟤 망치 그렇지 야 뭐야 나도 망치야 나도 망치야 야 나 지금 팩 없어 어떡해 지금 누가 팩 뺑겨요 오케이 오케이 승리야 잡아 나이스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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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배 3배 2 자 정말 클랜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아니 잘 지었다네 아니 어떻게 이런 클랜을 어떻게 이런 클랜을 만들 생각을 했지 하 근데 이거 대체 누가 만든 클랜이야 이 클랜 나랑 괜찮은 기모지 클랜 나이스 나이스 반샷 오! 야 보이는구나 승리 헬프죠 야 얘 판갈로 온다 반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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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일단 보존 한 개밖에 없고 보존 아껴야 되고 야 이걸 못 잡다니 오케이 승리 좋아 나이스 승리 파워팩 안 꼈냐고요 왜? 나도 모르겠어 보니까 파워팩이 없어 음 나이스 반샷 피 일단 자자자 나 망친 해야 돼 보존 없어 망친! 야 놈 놈 반샷이었지? 어 그래 좋습니다 자 이쪽에 가면 이제 못보겠지 못보죠 전 뒤치를 사랑하죠 어 뒤치 실패 오케이 망친제 야 여기까지 따를 줄이야 땅 지 강은 가만히 아 이런 클랜이 있었다니 오케이 투스 좋아요 어? 괜찮아 드스도 괜찮아 아 갓 만들었다고? 진짜네 자 투스 오 위험해 오케이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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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일단 저 황금도건님은 저 황금대장군님은 일단은 승리 아 저거 슈팡이구나 어 오 야 이거 어떻게 해야해 에이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거 시간 정님 슈팡 어? 아 나 뭐하니? 야 야 뭐야 야 알겠습니다 님들이 그렇게 나오시다면야 저도 똑같이 해드리죠 님들이 그렇게 나오시면 헐 나이스 똑같이 죽었어 외부정 외부정 승리야 그냥 내려와 승리야 그냥 내려와 알았어 그냥 내가 쟤 죽여줄게 오케이 뒤치 뒤치간다 저희는 분명 뒤치를 당할겁니다 왜냐면 2림이니까요 자 나 또 망치해내야돼 자 여기서는 옆에 옆구리 볼 수 있는데 어 VIP345님 별풍감기 감사합니다 야야 아 보조보소 여기까지 날아와? 야 쟤도 반샷 쟤 반샷 반샷 에이 나온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여기 오케이 잡았고 한 명 아 오케이 백스 지금 그렇지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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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그렇죠 이거죠 오케이 다시 이긴다 6 대 5 역전했어요 괜찮아 관우 못 받았냐고요? 그게 뭐예요 나와 그렇지 이겼습니다 호 자 님들이 절 잡으면 사먹을 드리죠 아이 나 뭐랬니? 잠깐 어 나 방금 이상 말해서 관우 의상을 무료로 줬다고? 음 전 상관 안합니다 이 년은 절 desse 다 그걸